여기 보면 SUBSTITUTE라는 애가 여기 명사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SUBSTITUTE는 대체물 대체라는 뜻이 되잖아요. 여기 중에서 사실 요 단어 문제 단어는 난이도가 낮습니다. 난이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 서강대의 특징은 문제의 난이도는 낮는데 보기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. 고급 어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거나 자주 접하지 않아서 외워줘야 되는 표현인데요. 여기는 FROXY라는 이 단어 있죠? 얘가 바로 동의어로 대체물이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ESTIMATE 추정이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날로그는 유사체라는 뜻이에요. 유사체 명사로 쓰여서 STANDARID하면 기준입니다. 그래서 여기 FROXY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되게 평이했다. 그래서 단어의 대응성을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.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해커스 보카 있죠? 그거 정도 열심히 외워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